오지 마요. 오지 마요, 쏠 거니까. 하, 참 맥락이라고는 없는 여자네. 맥락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서 맥락도 없이 뺨 때리고 맥락도 없이 강제 키스하고 또 맥락도 없이 사라졌다가 나타나더니 이제는 또 맥락도 없이 옷을 벗고 맥락도 없이 총을 들이미네요. 알아요, 이해 안 가는 거. 나라도 이해 안 갈 것 같아요. 근데, 근데 저 진짜 사정이 있어서 그래요. 무슨 사정? 어어, 움직이지 마요. 진짜 쏜다니까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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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, 아닌데. 쏴봐요, 그럼. 어, 진짜 쏜다니까요. 위험하다고요. 아이, 뭐 쏜다 뭐서 걱정까지 해 주고. 아, 진짜 쏜다니까. 종아리 있어야 쏘죠. 그것도 몰라요?